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로 금융생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과 데이터 중심의 금융서비스 삼성 SDS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 넥스파이낸스라면 가능합니다. 디지털 신분증에 단 한 번만 인증 정보를 등록하면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전파되어 여러 제휴기관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고객인증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포인트를 활용하여 앱에서 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해외 송금이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정립된 포인트도 ATM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는 낮아지고 안전성은 높아지죠. 소비, 재테크, 자산 현황 등 흩어진 고객 금융 정보를 하나의 앱으로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분석을 위한 금융 정보는 비식배라 되어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AI 가상비서가 최적의 금융 상품을 추천하며 고객은 상품 가입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넥스파이낸스는 금융 서비스 환경도 변화시킵니다. 금융기관의 AI 가상비서 활용으로 고객 응대는 더 빠르고 정확해지며 저명화된 금융 업무는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로봇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고객의 서류 제출도 편리해집니다. 모바일로 서류를 촬영하기만 하면 딥러닝 기술로 보다 정확한 문서인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앱을 통해 고객 인증을 하면 필요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을 통해 병원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되고 인공지능 자동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즉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복잡했던 절차가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로 간편하게 해결되죠. 삼성 SDS 디지털 금융 플랫폼 넥스 파이낸스 더 쉽고 빠른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구현합니다.